굉장히 짜증난다 정말 구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사실 산성의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사실 etend를 검색하시면은 그런 실험실에서 약품 주의하라는 위험 표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나와요 실험실이나 화학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맥이 아닌 경우에는 짜증난다 sucks와 같은 뜻을 가진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이 시스테스 오프, 하지만 왜 이렇게 시킬 수 있는지? 진짜 아찔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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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내 뱀iveness confined 아찔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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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greedy labels zu sein und genau zu wissen nicht die richtige für ihn zu sein